소카가 부진한 수요 예측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코스피 입성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국내 카쉐어링 기업 최초로 상장에 나서는 소카는 지난 4일과 5일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총 348개 기관이 참여해 56대 1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부진한 결과를 남겼습니다. 소카는 공모가를 2만 8천원으로 확정하고 오늘부터 이틀간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일반 청약을 받아 이달 말 코스피에 상장할 계획입니다. 상장 대표 주관사는 미래세증권이고 공동주관사는 삼성증권이며 인수회사는 유안타증권입니다.